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명 억울하게 파혼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위로는커녕 욕만 먹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알고보니까 제 동생이랑 예비처제가 학창시절 원수지간이었더군요. 결국 이것때문에 파혼당했는데 동생련 몽둥이로 죽여버리고 싶어요. 원지 처제될 사람과 제 여동생때문에 파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사랑하는 여친과 결혼준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게 물거품이 되고 엎어진 상황이라 솔직한 마음같아서는 콱 그냥 켜께물고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이 죽을 수는 없는거고 아니 솔직히 살고 싶구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글씁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일단 여친과 저는 4년동안 연애를 했구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상견례도 다 했습니다. 각각 4명씩 인원수를 맞췄구요. 이때 예비처제와 제 여동생은 서로를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겁니다. 일단 제 동생 표정이 너무 안좋고 무엇보다 예비처제를 계속 강하게 노려보는 그런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도 뭐 처음엔 기분탓인가 싶었는데 상견례가 끝난 후 그걸 알았죠. 왜 그랬는지. 동생이 막 반대를 하더라구요. 난리치면서. 그래서 저랑 부모님이 너 왜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 하는 말이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비처제랑 제 동생이 학창시절 같은 반 동창이고 또 원수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친한테도 물어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합포, 가해자, 피해자 이런건 아니고 두 사람이 원래는 되게 친했대요. 그런데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확 틀어졌고 격한 몸싸움도 몇번이나 했을 정도로 완벽한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동생이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 반대를 해서 부모님하고 저는 그런 말을 했죠. 아니 그게 뭔 상관이냐. 니가 결혼하냐. 그냥 서로 안보고 살면 되는거 아니야. 사돈 처녀끼리 얼굴 볼일 거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합의를 했구요. 여친쪽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번 결혼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이게요 저 몰래 제 폰을 뒤져가지고 제 여친 번호를 알아낸 뒤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동생 교육 똑바로 시켜요. 아니면 내가 가만 안둘거야. 뭐 이런식으로 엄청난 협박과 막말을 해댔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상한 저희 여친이 아니 나랑 내 동생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이러는 겁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그래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동생을 대신 사과를 했고 그래가지고 풀었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저희 두 사람이 깨진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했던 겁니다. 그렇게 겨우 위기를 넘기고 좀 잘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예비처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자기 언니한테 전화로 난리 친 사건 말이죠. 그래서 저희 동생과 예비처제 이렇게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엄청난 개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감정이 단단히 상한 양가 부모님들 모두가 저희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하게 된 거고 지금은 거의 파혼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안됩니다. 저는요 정말 반드시 꼭 결혼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친이 계속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이제 그만해 우리 그만하자 이런 소리만 반복합니다. 와 진짜 동생년 몽둥이로 패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진짜 패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뭘 어찌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고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는요 제 여친 아니면 죽어도 안되는 놈이거든요. 차라리 죽고 말지. 제발 이 거지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도움은 안되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여친 아니면 절대 안되고요. 꼭 결혼하고 싶은데 이게 뭐 다른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가족 때문에 막히는 거니까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어디 뭐 하소연도 못해요. 빈말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해까지 할 그런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 제발 안된다 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현명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 정말 간절합니다. 사람 목숨 좀 살려주세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첫 도란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세안이 될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말하는 수준인 주제에 감히 가정교육을 운운했어? 이거 님 완전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련 버리세요?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님 집안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절대 혼사 안 맺어요. 2번 야 니 동생 아직 살아있냐? 그냥 도끼로 확 아가리를 찢어버리지 그랬어. 그런데 말이지 대처를 제대로 못한 니 잘못도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니가 똑바로 했어야지. 3번 님 동생이나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세안이 될 사람한테 전화로 막말을 한답니까? 보아하니 동생들끼리 싸운 것도 그래. 그 이유가 니 동생 같은데? 어? 가해자 아니야? 4번 내가 님 여친이면요. 이 결혼 절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나이 많은 남친 누나가 그렇게 했다 해도 기분 그지 같을 텐데 어린 여동생이 가정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개소리했다. 그냥 게임 끝난 거야. 그냥 포기하고 딴 여자는 알아보세요. 5번 제목부터 바꾸세요. 이건 처자될 사람과 여동생 때문에 파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니 동생 하나 때문에 파혼 당하는 거예요. 여하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번 치자질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이참에 포기하고 앞으로도 그래 결혼생각 영혼이 접는 게 어때요? 멀쩡한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8번 지 오빠 결혼 깨버릴 작정을 하고 전화한 거네. 오빠가 결혼 밀고 나갈 것 같으니까 지가 싫다고 똥뿌린 거야. 님 동생 패 죽여버리고 싶지만 실제로 패진 않았죠? 그래 알겠어요. 이게 바로 당신의 한계라는 겁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고 결혼이 하고 싶었으면 동생 개처럼 좁해가지고 여친이랑 여친 동생 앞에다 꿇어 앉혔어야 해요. 하지만 말로만 사랑 탈행하는 거라 그런 건 못하죠? 아니 건방지게 감히 누구한테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거야? 9번 초등신이 아닌 다음에야 절대 결혼 안 하죠. 손 아래 시누이가 올케언니한테 전화로 동생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가만 안 둔다 이딴 지랄을 했는데 이게 되겠냐고. 그냥 마음 정리나 해요. 아무리 원수라도 그래.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진 못하거든. 차라리 당사자를 몰래 찾아가서 둘이만 머리 쥐뜯고 싸우든가 하지. 어디 전화를 해 언니한테.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에 여동생 머리를 땅에 쳐박아 눌러서라도 예비 처갓에게 끌고가 백배 사죄를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안하고 그냥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고만 앉았네. 게다가 쓰니 부모님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딸년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이거 안 잡는데요? 학창시절에 원수고 나발이고 뭐고 가냐에. 그건 지들 사정이고. 이게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개상룸 짓거리랍니까? 10번. 아 됐고. 처제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은 제목에서 빼세요. 지 동생 때문에 박살난 건데 지금 누굴 들먹이고 있는 거야? 역시 동생이랑 같은 피라서 이러는 거야? 똑같네. 11번. 아이고 이선이 완전 초등신 개호구구만. 지 오빠는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동생이 저러고 있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네? 할. 후기. 원제. 동생 때문에 파혼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예비처제와 여동생 때문에 파혼을 당했다고 말을 했던 남자입니다. 우선 여러분 말씀. 아니 지적대로 글 제목 바꿨고요. 또 그 뒤 이후의 소식도 알려드려야겠기에 마지막으로 글 한 번 더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결국 헤어졌어요. 여친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의 4년 연애는 그냥 서로의 예쁜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사과를 하는 건 물론이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려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하... 연인에게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힘이 쭉 빠집니다. 예수님이 안 도와줬어요. 그냥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는 여친을 그나마 끝까지 웃으면서 좋게 보내주는 거. 이게 그래도 4년 동안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맞겠죠.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사실 여친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는데요. 오빠 우리가 비록 헤어지지만 그래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나 착각이 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될 뻔했던 사람 꼭 행복하길 바라요. 저도. 그리고 동생들끼리 싸운 이유 이미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굳이 여기다 쓰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 동생이 먼저 잘못한 게 맞대요.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동생관리가 먼저겠지요. 오랜 시간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얼마 안 남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댓글 1반 그냥 싸우고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니 동생이 가해자였다 이거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비 새언니한테 감히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랄지를 떨었다지. 이야 내가 쓴 이었다며 바로 동생 싸다기부터 날렸을 거예요. 그런 뒤에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가서 사죄하게 만들었지. 그래 정말 잘됐어요. 평생 혼자 사세요. 2번 앞으로 어느 누굴 만나든 니 동생 싸가지 못 고치면 결국 무조건 망하게 돼 있으니까 오빠로서 단속을 제대로 하든 뭐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마 후자가 될 것 같아요. 3번 쓴 이에겐 좀 미안하고 잔인한 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 좋게 놔줘서 정말 고마워요. 잘 선택한 겁니다. 4번 역시 넌 끝까지 니 동생이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니가 정말 괜찮은 남자라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여동생 끌고 가서 사과시키고 끝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여자도 너를 믿고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냥 너라고 하는 인간의 그릇이 간장 중지라서 드세고 개념 없는 동생 하나는 감당을 못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여자도 지킬 줄 모르는 그냥 하남자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죽을 때까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세상 그 누구를 데려와도 동생 하나 못 막는 새끼인데 그러면 거기서 희생당하는 여자 너무 불쌍하잖아. 안 그래? 5번 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면서 동생이랑 연 끊는다는 소리는 절대 죽어도 안하네. 끌 끌 끌 아 그렇 참 하찮다 정말. 아휴 깜깜하네 깜깜해. 마지막 앞에 댓글대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과를 할 때는 이게 배를 까 보여야 돼요. 완전 바닥으로 눌러 앉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과를 받는 상대방이 미안해질 지경으로 만들 그걸 해야 돼요. 동생 끌고 가야지. 돈을 주든 패든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 감당 못하는데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왜 파혼을 당하고도 욕을 먹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착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배우자가. 현명하고 또 냉장할 때 냉장해야 되고 공과 사 구분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힘들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